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토요일 오전 아주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어제 방송을 마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셀트리온의 레크로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은 EMA 홈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유럽 EC에서 EMA CHMP 승인 권고 의견을 단 하루 만에 승인을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승인을 내줬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크로나와 리제네론 로나프레브 같이 승인이 났구요. 이제 셀트리온의 우리 투자자들은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신약 회사의 주주로서 어깨 쭉 펴고 누가 친구나 회사 동료가 물어보면 나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아니고 글로벌 항체 신약을 만든 그것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승인받은 회사에 투자한 주주라고 자신있게 말하셔도 됩니다. 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사항을 좀 봤더니 지금 이 셀트리온의 제조사에 관해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사는 여기 셀트리온 연수구 아카데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번가의 기적 셀트리온의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구요. 배치릴리즈라는 표현이 되어있고 셀트리온은 Biological Active Substance 이거는 원제의 의약품을 말하는 거구요. 이 배치릴리즈는 우리 셀트리온의 동반자 삼바가 잘하는 병뚜껑 가공 잘하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보면 누비산 Germany, 누비산 프랑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제 생산한 것을 셀트리온에 받아서 아마도 독일과 프랑스에서 포장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지금 난리죠. 초겨울에 들어섰는데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2000년대 중반에 확진자가 새로 발생을 했고 위중증 환자가 최대로 또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유럽은 18세 이상 식약처 다시 한번 항체 치료센터를 만들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구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다시 EC에서 정식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유럽을 포함한 30여개국에서 한나라에서 300억씩만 수입을 해도 무려 9천억입니다. 저는 유럽에서만 1조 이상의 수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9시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